윤재장 썰지는 위투와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 뿐이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버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권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응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재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적에 안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젤입니다. 26일 날 보고선거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쌤쌤 비겼다는 말도 있긴 합니다. 이 정도면 잘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기대가 컸던 지역이 있었죠.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표차로 졌는데요. 부산, 부산, 경남 지역의 선거 전문가, 민주당 쪽 선거 전문가 얘기로는 부산의 조직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많고 중앙당에서는 내려와서 수고 많이 했는데 당장 부산의 유일한 지역구 의원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서 부산의 전현직 국회의원 또 지역위원장들이 뜻을 모으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민주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돌리지는 않습니까? 민주연구원에서 따로 돌리지는 않죠. 아 그랬어요?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김경지 후보가 앞서가는 결론이 나왔었는데 이게 완전 반대를 넘어서서 더블스쿨으로 졌어요. 사이보수가 결집을 했다. 하우스 이펙트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조사뿐만 아니라 김경지 후보가 앞선다는 여러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산 금정지역의 유권자들이 잘 대답하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새 결집.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심판 정서 때문에 새 결집이 됐다. 이게 무슨 얘긴가? 윤석열 심판 정서라면 당연히 민주당에게 표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대로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되면 한동훈 후보가 아웃된다. 아까 제가 장민 씨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지켜야 윤석열 심판론이 먹힌다. 맞습니다. 한동훈을 찍은 그런 미신도 있어요. 저희 취재팀이 실제 부산에 기사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흔히 말하는 보수들이 모여있는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단독방 큰 데들. 거기에 다 잠입해 계시는데 거기서 돌았던 얘기들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밉다. 하는 짓이 꼬라지가 정말 안 좋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한동훈이가 내쫓자신다. 그럼 우리 보수가 무너진다. 한동훈을 살려야 한다라고 어머마하게 많은 카톡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저는 호남에서의 완승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우선은 잘 아시겠지만 호남을 분열시켜서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들을 흔들려고 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완전하게 정리를 해서 민주개혁 진영의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형성이 됐고 또 하나는 연관곡성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생, 기본사회, 기본소득, 지역화폐 이걸 제대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볼 때도 민주당이 집권해야 바뀌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금정의 패배가 아쉽고 안타깝지만 연관곡성에서 제대로 해가지고 경남에서도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로 인해서 용산의 비대위 구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동훈은 기세가 등등합니다. 보궐선거에서 나름 선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날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제대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무언가를 내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목요일 날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를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무 감각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니 선거 그 이튿날에 그동안 여러 증거들이 다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들은 또 다 저기 2심까지 유죄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혐의? 이거는 우리를 욕해주세요. 우리를 비난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앙지검 국정감사가 있기 바로 전날 이걸 터뜨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간에는 여러 가지 명태 씨 비롯해서 하도 그런 것들이 시끄러우니까 이걸 이제 중앙지검 국정감사의 포커싱을 집중해서 중앙지검장이 가서 그냥 린치 몇 번 당하고 끝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풍문도 들려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장모 최훈순 씨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풍족매매를 한 사람. 열린용감TV에서 최초 공개했던 최훈순 씨의 오래된 40년 직위와 최훈순 씨가 직접 통화를 한 내용에 의하자면 그 도이치모터스 다 그 엄마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훈순 씨가 그럼 내가 했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과연 자기들이 완전히 공지에 몰리니까 이제 아무거나 막들어다 막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점점 이제 본물 터진 일만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윤석열 정권 때 고위관료들 고위공직자들 이들의 심리를 좀 아는데 틀림없이 위에서 야 그렇게 해라고 지시한 파일을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나중에 추궁받지 않겠어요? 실제로도 지금 민주당에서 특검을 하겠다는 거 보완된 김원희 특검법에 따르면 이 김원이 무혐의 처리한 검사들도 이번에 수사 대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 증거를 준비했고 또 도리어 이렇게 무식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면 우린 좋지. 이 증거 들고 가서 시키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니까. 최근에 용산 십상시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즉 용산의 실세가 따로 있다는 말인데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거론하기 시작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탐사라는 곳 아시죠? 십상시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이 이미지를 유탐사 추정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퍼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 십상시라고 치거나 아니면 황정호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 이미지가 항상 뜬다고 합니다. 황정호가 황하영 씨 아들 그런데 이 사진은 다 맞아요? 그런데 바로 이 황정호 행장관이라고 적혀있는 이 사진 이 사람은 황정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탐사가 제시한 이 사진은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황정호라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진이고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KBS 출신의 김기흥 비서관입니다.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황정호로 둔갑이 된 거죠. 유탐사 때문에. 황하영 아들 황정호의 얼굴이 제대로 알려진 건 없었습니다. 출마 선언 당시에 윤석열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황정호. 이 사람이? 네. 맞습니다. 이게 2021년 6월 27일 날 윤봉길 기념관 답사 때 출마 선언 전에 이렇게 함께 나왔던 일들이 잡혔는데 황정호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딱 찍어내요. 그렇죠. 이때 더 팩트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렇게 불로처리를 해서 황정호라는 사진이 공개된 바가 없었었어요. 그런데 유탐사에서 그걸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황정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김기흥 대변인실 부대변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진구. 유튜버 강진구 씨가 우리 정천수 PD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황정호 맞냐고 한번 물어봤으면 이런 망신을 당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열린감TV에서 공개합니다. 황정호의 얼굴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황정호고요. 동국대학교 정의과 출신이고요. 그 당시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완전히 다르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이 친구가 이렇게 실세라면서요. 김변함 씨한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 사람한테 하대하고. 네. 이 사람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민생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 절책을 자신이 다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폐북 유명하죠. 단문 폐북들 이런 거예요. 이거 다 본인이 했다고 합니다. 다 본인이 만든 작품이라고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이것까지도 본인이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건희 작품 아닌가? 황정호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황정호가 어떻게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들어가게 됐을까. 이게 궁금하죠. 대선 전에 황정호는 왜 양정철의 운전기사 수행 비서 역할을 했을까라는 말을 저희가 지난 수요일 날 취재 공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는데 이걸 궁금하신 분들은 취재 공책을 한번 봐주십시오. 꼭 여러분 보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호 행정관은 그동안에 줄곧 열린공간팀에서 보도했던 내용이 동해에 있는 동부전기산업의 황하영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강릉인맥. 그 강릉인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당시 보도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은 오래전 윤 대통령의 장모와 여러 사업체를 운영했다. 그 둘은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 산부토건 조나무 회장, 쌍용그룹 김석헌 회장들과 연을 맺었고 이런 인연을 통해 훗날 최훈수씨 모녀는 신한그룹의 신한저축은행을 통해 잔고증명서를 유조할 수 있었으며 산부토건을 통해 라마다 르레상스 호텔에서의 줄리 의혹을 받았고 쌍용그룹 계열이던 국민대학교를 통해 이른바 멤버 유지 등 논문 내 편에 대한 표절 의혹을 받았다. 그리고 김충식씨와 최훈순씨가 1990년 중후반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할 당시 강릉지청에 한 젊은 검사가 있었다. 그가 바로 현 윤석열 대통령이다. 강릉과 동해 토호 기업가로 알려진 정화통신을 운영하는 우동명, 동부산업의 황화영 등은 윤석열 당시 검사와 친분을 맺었고 그 연결점이 바로 산부토건 조나무 회장 등이었다. 네. 열린공감TV에서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꽤 오래전에 보도했던 내용이죠. 최초 보도죠. 그렇죠? 네. 황화영이란 이름을 역사의 무대 앞에 끌어낸 주체가 열린공감TV이고요. 황화영 아들 황종호도 아마 그때 황종호 실명을 깐 건 아마 저희가 최초일 겁니다. 네. 뭐 40년지기라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죠. 황화영, 우동명이가 윤석열과 40년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매체도 감히 얘기 못하는 게 황화영과 무속의 연관성이에요. 이것도 열린공감TV가 맞습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한데요. 자, 이 최은순의 전내연남 김충식 씨.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이권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김충식이 형 정말요. 그런데 이 김충식 씨가 갑자기 요즘 최근에 동해를 자주 간다는 거예요. 동해? 네. 강원도 동해? 네. 동해를 자주 가는 이유가 뭘까 되게 궁금해서 저희 취재원이 실제 접근을 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최은순과 김충식의 오래된 집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정복당 씨라는 분인데 실제 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님은 아까 통화했었는데 강원도 동해를 자주 가시네요. 동해에 누가 계세요? 아, 거기가 동해가 네네. 자주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 누구야 그 영부인 어머니 있잖아요. 예예. 최 최은순 여사님. 네네. 최은순 여사님 멘토가 동해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동해에 계신구나. 최은순 여사님의 멘토가 동해에 계신다고요? 네네. 아, 그래서 그럼 그분들을 가면 만나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그걸 엮어 줬지. 자기가 그 저기 저 윤 회장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예예.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예예. 지금은 누가 가도 그 나이에서는 안 돼요. 아, 그렇구나. 그걸 하신다면 네네. 내가 사람을 하나 소개해 줄 수 있고 그렇구나. 동해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계셨구나. 그렇게 지금은 정상명이 돼있지 않으면 예예. 누구도 못해. 또 권신박자 어림도 있어. 아, 지금 정상명씨가 실세입니까 완전히? 그러죠. 네. 아, 정상명이 또 나오네요. 최선 검찰총장. 이게 이제 저희가 총선 이전에 취재원이 취재를 했던 내용이었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총선 공천권을 쥐락폐락했던 사람은 정상명. 정상명. 정상명 정관총장. 정상명 정관총장. 그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의 주례를 받았던 검찰총장.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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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명 정관총장. 정상명을 대통령을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언제 회장 직함을 가진 적이 없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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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이제 대선전이고 대선 후에는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김건희를 부회장이라고 소칭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아니라 회장이라고 부른다고. 실제로 본인이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저기 왜 흔히 저 국정원 직원들은 네. 국정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회사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건가.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김충식씨가 자꾸 동해를 가는 이유가 황하영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네. 황하영과 함께 또 조명되지 않는 사람이 또 한 명인데 우동룡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같이 3인. 황화영, 우동룡, 윤석열은 거의 삼형제처럼 같이 다닌다고 하는데 이 우동룡이라는 사람이 정화통신대표를 하고 있는데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위 아 그래요? 선관위원위에요? 그의 아들도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건진법사 자제분도 있다 그러더니 다 그런거에요. 다 거긴거지요. 자 그런데 이들과 함께 골프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중의 한명이 저희 연령검태로 재벌을 갔습니다. 그분이 정말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 길어지는데 요즘 김원장이 자꾸 동해 가는 이유가 용산에 있는 종호 있잖아. 아 황종호요? 응 그놈 애비가 동해에 있거든. 아 황화영 사장 말하는거죠? 그렇지. 잘 아네. 그 사람이 정기사업을 했었어. 오래전부터. 삼부토건 조회장이랑 사업을 같이 하는데 그 사람이 영매거든. 영매요? 응 일본 일령교 영매야. 그 뭐 주수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따라올 사람 없대. 그 정도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상위에 있거든. 그래서 심씨도 인연이 돼서 서로 알게 된 거고 그 인연이 그때 돼서 그때 강릉지청에 윤희 근무했었거든. 검사들 자기 앞날 알아보려고 황 회장에게 줄 대고 줄 쏘고 그랬거든. 아 그랬구나. 그래서 조 회장이 최은순 여사랑 재벌 총수들이랑 골프 멤버였는데 그건 알지? 용기 저 있었던 미시령. 내내 미시령 휴게소요? 응 거기 거기서 인연들이 돼서 자주 만나서 골프 모임을 했었거든. 허구헌 날 만났어. 나도 몇 번 라운딩 했지. 거기 멤버로 윤석열을 껴준 거야. 아 그랬구나. 최 여사가 황 회장에게 깜빡 죽었어. 지 딸 명신이 소개해줬는데 황 회장이 알아본 거야. 명신이도 영매란 것을 안 거지. 아유 무서운데요. 그런데 윤도 곧잘 이것저것 잘 맞추더래. 그래서 심씨가 명신이랑 둘이 한번 궁합 좀 봐줬거든. 아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군요. 아는 스님 소개 어쩌고 한 게. 그건 모르겠고. 여튼 황 회장이 일본에서 살 때 알아주던 염자였대. 염자가 뭐예요? 그 주술 걸어서 저주하고 뭐 그런 거야. 아 그 드라마에서 나온 그 방법인가 그건가 보네. 그래서 그때부터 최여사 집안이랑 황 회장 집안이랑 영적으로 합친 거야. 그래서 종호가 명신이한테 작은 엄마라고 불러. 윤도한테는 삼촌이라고 하고. 명신이가 황 회장에게 많이 배웠지. 주문 거는 거 뭐. 그래서 요즘 김 원장이 저희가 보도하니까. 용산이랑 끈끈어져서 자꾸 동해 간다는 게 그 황 회장 만나러 가는 거군요. 그렇지. 네. 지금 이분은 이분의 그 목소리가 나가면 견조를 해도 이분의 그 동해 어투가 있어요. 강원도 어투 때문에. 왜 그래요? 특정이 돼요. 누군지가.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제보자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자기 목소리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재연을 한 겁니다. 그대로 재연을 했는데. 재연한 목소리도 지금 저기 변조를 해가지고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 그대로 재연을 했는데. 재연이라 저건 알지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꿈짜리 사나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성득합니다. 근데 지금 천하의 충식이 형도 지금 최연순 김건희 라인하고 끊겨가지고 지금 황하영을 만나러 통해까지 가신다는 거 아니야. 그 연로하신 분이. 어찌됐든 이분의 주장인 거죠. 또 썰전이니까 썰입니다. 팩트로 확인된 건 없어요. 그걸 전제조건화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황종호의 아버지인 황하영 사장이 일본의 주술사라는 거예요. 일본에서 오랫동안 주술사 활동을 했다는 사람인 거죠. 실제 저희가 열린무감TV가 황하영 씨의 동해 사무실을 가봤는데 이렇게 일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 그래요? 황하영 씨의 사무실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황하영 씨의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물 내부 안에 황하영 집무실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일본 부적이 이렇게 걸려있었거든요. 아 이거 진짜 특종감인데? 이건 그 당시 저희가 보도를 벌써 3년 전에 했던 거거든요. 자 문제는 이 동해에 누가 살고 있냐면 윤석열의 이모가 살아요. 외갓집이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저 무속 쪽에 계신 분. 이분도 무당이란 말이 있었어요. 저희 취재팀이 취재를 계속하고 있어서 취재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보제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 분이 윤석열의 이모라는 분이 바로 일련종종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일본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련종종의 일본의 꽤 이름난 주술사가 바로 황하영이기 때문에 이분과 이모와 황하영이가 먼저 연결이 된 거고 이모의 소개로 윤석열이가 연결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게 실물이가 풀리는 겁니다. 기탈이가. 그게 이제 인연이 돼서 그때부터 이들이 골프를 같이 치고 다녔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건데 여기서 잠시여다 그 이모라고 했잖아요. 윤석열 이모. 윤석열 엄마의 동생이거나 혹은 뭐 언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겠죠. 윤석열 엄마의 동생이신 거죠. 엄마의 동생이네요. 여동생. 문제는 방금 제보자가 염자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염자라는 것이 한문으로 방법할 염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귀신에게 기혼을 하는 저주를 뜻한다고 합니다. 야 일본식이구나 이거. 우리가 염한다고 하는 그 염하고 다른 건가요? 좀 다른 거죠. 염자는 독음이 염이고요. 재앙이나 질병을 없애달라고 기혼하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누군가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거나 어떤 대상이 항복하도록 기혼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염병할 때 그 염인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염제를 한다고 하는데 재물을 바쳐서 적에게 재앙을 내려달라고 비는 기혼 행위를 염제라고 합니다. 즉 황하영 씨가 일본의 음향사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일본 음향사가 주술을 하는 자라고 하는데 음향사의 주술은 사람을 해야 하는 주술사라고 합니다. 일련종종 남미호랑개교 그런 염제를 자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재물을 바치는 거죠. 살아있는 재물을 바칩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당시에 권진이가 이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권진의 스승으로 알려졌던 일광조개종의 효시인 일광사 혜우가 저희 취재팀이 취재를 했는데 김건희가 부탁을 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님께서 추건도 하셨는데 내가 그걸 거기 그때 김건희가 뭘 한다고 해서 그걸 좀 그때 내가 한 70대 되니까 70대 그때 한 70대 척척 넘었었다고 그래서 내가 나도 못끼도 가서 이런 별도 못해 내가 제자들이 데려와서 다 했지 자 그 살아있는 소를 염제를 지냈던 행사 김건희가 부탁을 해서 갔다라고 혜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가해서 살인은 살아있는 소나 뭐 이런 동물이라도 생명체를 살상하는 행위는 불교에서는 용인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또 고기도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동해의 제보자께서 염제를 했는데 그 장소가 양평에 있는 김건희 선산 인근에 있는 분홍색 건물 아니 그 건물? 그 납골당 방송하셨던 거 그거 보겠습니다. 헬링공감TV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최은순씨가 5월 14일 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나서 며칠 후 자신 가족의 선산을 찾아갔다는 양평의 한 취재원으로부터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최씨는 선산 맞은편지에 선산 쪽으로 걸어갔고 그곳에 소름돋게 수상한 곳이 있다고 주재팀에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둥 세운 거 있죠? 누가 봐도 사탈이 아니잖아 지금 자 보현사 영혼의 쉼터 우리가 현재 취재한 바에 의하면 닭골땅의 목적으로 지웠다고 하는데 농협이라고 농협이고 산업이란 것 같습니다. 계좌번호가 적혀있는 것 같아요. 숫자인데 이거는 일부러 지운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계좌번호가 보신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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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주술적 무속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남의 불행을 바라는 아주 정말 요상하기 짝이 없는, 요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데 애니메이션에서 음향사라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해서 사람의 주술을 걸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막 해야게 하고 그런 거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동해의 취재원이 꼭 취재 기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밀착 취재를 하고 있어요. 화영 회장을. 그러더니만 이 화영 회자가 저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최장기 좀 많이 망가져서 알아두워 있다고 황정호 씨가 모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동해 제보자에 의하면 화영 회장과 김건희 윤석열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매 같은 가족 같은 개념인 거죠. 김건희의 말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판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보내고 내가 웬만한 사람을 잘 본다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영매끼리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말을 했어요. 제 상위에 황하영이 있고 그 밑에 수재자로 김건희가 있고 김건희 밑으로 윤석열이 있다는 겁니다. 하하 그래요. 그러면 황하영이가 권력 최상위라고 하겠네요. 그러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네. 그러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 김충치 씨가 동해를 자주 찾아가는 이유가 그 멘토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거기 아니면 정상명. 두 명의 입김만이 윤석열을 획득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 공짜장설전을 통해서 어떤 매체보다도 김건희 윤석열의 주술적 무속사랑과 그 의혹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려봤었는데 이게 사실 다 팩트에 기반해서 의심을 하고 또 의욕 제기하고 그런 건데 여기에 감히 접근할 어떤 용기가 없다 보니까 언론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소름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들은 상식이라는 범주 내에서 자꾸 사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김건희와 윤석열을 이해하려면 상식의 이해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된 사람들, 그 가족들이 설마 저런 짓을 하겠냐 이런 생각들을 깔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만화 갖고. 설마 만화 갖고 소설 갖고 영화 갖고 말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범주를 벗어나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도를 하고 나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제보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저희 제보메일함이 미워 터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중에서 신비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한테 하나의 제보메일이 왔습니다. 자신을 자칭 도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도인명을 제가 가렸는데 이 사람의 도인명을 제가 검색을 해보고 좀 알아봤어요.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유튜브도 있어? 본인 유튜브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제자가 되게 많습니다. 꽤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청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국내에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한테 메일로 제보를 한 겁니다. 현재 저희가 맨 위에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긴 메일로 보내줬어요.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혹시 예전에 열린감TV에서 보도했던 내용 중에서 공채선서 전국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용산의 오방신, 다섯 개 기둥 그거 관련된 얘기를 이분이 해주셨는데 자기가 거기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팩트체크를 해주실 분이구나 이분이. 뭐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시잖아요. 후원장님은? 저는 한때 칼토릭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진짜? 신부가 되려고? 네.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신학교를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하느님의 뜻이 저는 신학교에 있지 않구나. 저는 절대 무속이나 주술 따위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참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떤 기운, 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동양사상들을 보게 되면 그런 기운과 기후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하기도 하지요. 그런 작동원리가 있다. 기운의 작동원리. 그거 관련해서 공짜전설전에서도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건희 오방신과 음향오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음향오행 때문이라는 썰을 저희가 그때 풀기도 했었죠. 그때 지푸라기 인형 기억하시죠? 주술을 하는 주술사들이 가장 많이 사람을 헤어거나 주술을 걸 때 하는 주구라고 합니다. 도구인 거죠. 주술적 도구. 그때 사용하는 게 지푸라기 인형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영우라는 염제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주구가 바로 저 지푸라기 인형이라고 합니다. 김건희 씨는 실제로 지푸라기 인형을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2004년도에 안양천에서 열린 한 행사에 얼음 안에 지푸라기 인형을 저렇게 놓아놓고 코바나 콘텐츠 행사였죠. 맞아요. 얼음이 녹으면 자연스럽게 인형이 물속에 가라앉게 하는 그런 주술적 행위를 해서 논란이 빚었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음향오행을 믿는 김건희 입장에서 음향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동남 중소부으로 어떤 애군이라고 말하는 악순환 또는 좋은 기운이라고 하는 선순환이 흐르게 되어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쪽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남쪽이 아크로비스타 중앙이 이태원역 서쪽이 대통령실 북쪽이 시청역 즉 청와대 쪽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지는 거죠. 동쪽 한남동 관저의 애군을 막는 주술적 장치를 한 후에 애군이 남쪽에서 100년 만에 물난리가 난 거예요. 신림동 쪽에 그다음에 중앙 이태원역에서는 갑자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서쪽 대통령실에 애군을 막는 장치를 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서쪽 화성공장 쪽에서 사고가 나고 북쪽은 시청 급발진 사고가 나고 했다는 썰을 저희가 풀기도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대통령실 쪽에서는 남쪽에 있는 대통령실 쪽에서 바라보면 남쪽에 있는 육군사무소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5개의 관을 수직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안에 윤석열이 좋아하는 액체, 술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저희가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공천선설전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실이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기준으로 보면 동쪽의 애군을 막는 오방신을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잘못 설치를 한 거예요. 동쪽의 애군을 설치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해가지고 남쪽에다 한 거죠. 그래서 오방신을 남쪽에 했기 때문에 최혜병 사건도 일어나고 윤탄님도 입장에서는 안 좋은 자꾸 악순환이 생긴다. 그런 저희가 써를 푼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보자의 말을 그때 들으셨는데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무실 기준으로 해서 원래는 동쪽을 막아야 되는데 남쪽이 막아서 좀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동쪽을 잘 막았다고 치면 그냥 원리상으로 보면 애군을 막겠죠. 애군을 막을 테고 애군이 잘 막아지면 거기가 위치상으로 서쪽이잖아요. 막은 데는 동쪽이지만 크게 십자가로 보면 서쪽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애군이 막아지고 새로운 애군이 막아지니까 새로운 좋은 일들을 만들도록 해서 어차피 동남중서북으로 흐르니까 서해 항상 이렇게 똑같이 동남중서북이니까 서해서 북으로 갔다가 북에서 동으로 갔다가 다시 남중 이렇게 쭉 돌거든요. 왜 선순환이란 말이 있고 악순환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게 처음부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또 안 좋은 것이 생기고 이 원인 때문에 이것이 또 계속 일의 악순환이 되는데 아까 한남동 관전부터 안 좋은 그런 기운이 있다 보니까 남쪽으로 갔다가 중앙 갔다가 지금 서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쭉 도니까 계속 악순환이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하나 끊어줘야 돼요. 만약 동쪽에서 그냥 제대로 끊어줬다면 이쪽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 다음에는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건데 한 번 선순환이 또 만들어지면 그다음에는 계속 또 선순환으로 도는 거예요. 문제는 저희 그 당시에 공채사설정 방송에 나가고 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로 저희 영상이 링크가 돼서 보내셨대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이 발침부터 집어냈습니다. 진짜 서쪽을 막은 게 아니고 남쪽을 막은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남쪽 앞에 설치한 그 괴 구조물 5개를 철거해가지고 동해 쪽에다가 동해? 아, 시추복음 5개를 박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5개가 된 거네요. 그런데 그 이슈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니까 유암유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 다른 곳에다가 이동 설치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지들이 못 나가지고 나라 꼴이 엉망이 됐는데 저걸 오행으로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퉁치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든 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5개의 관을 심는 거를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보를 한 거죠. 바로 그분이 아까 자칭 도사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인이 이 일에 관여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봤고 그거를 제안을 해본 겁니다. 먼저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인지시켜드릴 것이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나의 제자들이 그대들이 이 땅에서 많은 비밀을 파헤친다 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보고 그대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과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광과 주욕의 해석은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해석이 틀립니다. 그들의 운명대로 땅의 기운이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것은 악행으로 인한 그들의 업이랍니다. 원래 한국을 지키는 사대 가문이 있습니다. 그 사대 가문은 목화수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대 가문을 통솔하는 자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의 기운으로 그들을 멸하려 하는 겁니다. 용산의 다섯 기둥에는 일본에서 포온 흙, 토 즉 이 땅의 기운과 대접하기 위하여 사무라이 무덤을 파헤쳐서 가지고 온 흙이 묻혀 있고 각각의 기둥 속에는 사대 가문의 조상의 이름을 적어서 빛을 꽂아놨습니다. 물론 일본 토의 기운으로 나머지 하나에는 이재명의 이름을 쓴 인형에다가 빛을 꽂아놨습니다. 아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 이름을 쓴 인형에 빛을 꽂았다? 이 내용을 제보한 사람의 땡땡 법사님은 정말 유명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정말 소름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제가 한국의 사대 가문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제 의견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경주희 씨, 안동 김 씨, 풍양 조 씨, 밀양 박 씨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안동 김 씨와 풍양 조 씨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안동 김 씨.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래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박형 윤 씨, 윤석열, 선상 김 씨, 김건희 입장에서는 위 4대 가문이 자신을 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경주희 씨가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안동 김 씨인데 나를 무서워해 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무서워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디이십니까? 경주희 씨로 하거든요. 그렇군요. 경주희 씨로. 그래서 이 땅의 기운과 대적하기 위해서 사무라이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가지고 온 흙을 묻어놓고 거기에 각각 기둥 속에다는 사대 가문의 조상의 이름을 적어서 비수를 꼽아놓고 나머지 한 한계에는 이재명의 이름을 쓴 인형에다가 비수를 꼽아놨다라는 겁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앞서 제가 동해 황화영 일련종종 등 주술적 음향사들과 연관상에 대해서 썰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땡땡 도사라는 제보자도 같은 제보를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주술이 아닌 일본의 음향사가 행하는 주술을 하고 있습니다. 음향사의 주술은 사람을 해야 하는 주술입니다. 그리고 그들 그 나라만을 위하여 악의 주술을 행한답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나의 제자가 그 전 영상의 댓글로 25년도 말까지는 글을 적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러시아의 전쟁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중국의 대만 침공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24년도 12월에 일어납니다. 만약 그러지 아니하면 25년도 5월 전까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때는 미국의 군사력이 중동에 집중하고 있을 시기이고 중국은 대만을 침공해서 한밀 동맹은 전시상태에 돌입을 합니다.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시상태 비상개협령입니다. 그대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모든 나라에는 영적 능력자들이 있답니다. 마지막 무릎은 그 능력자들에게 질문을 하지요. 옛 조선에도 그 부서가 따로 있었습니다. 왕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라를 지켜야 하기에 그런 것이 필요한 거랍니다. 비상개협령이 시작되면 군의 통설이 시작됩니다. 군의 통설자는 대통령이지요. 3차 전쟁에서 군대 말고는 어떠한 인권도 없어집니다. 물론 국회의 힘도 없어지지요. 하지만 이 땅의 군 장성들 중에 진신나라를 위하는 장성들은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모두 예측하여 그들을 일본군을 이 땅에 이주시키는 겁니다. 전쟁을 빌미로 삼아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재를 시작하며 북쪽으로 징분을 합니다. 위의 3번의 사항이 그들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나리오와는 다른 것으로 이 땅의 기온이 흘러맙니다. 먼저 위은의 탄핵이죠. 올해 12월에 일어날 겁니다. 아니면 내년 1, 2월 안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도사의 말이 맞다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년에는 국회에서 탄핵이 발휘될 거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조짐이 보이나요? 국회에? 혹시?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하여간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국정농단 세력이 계속 통치를 하는 이 상황을 장기화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들이 거기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사실 많은 정치평론가들한테 제가 만나면 묻습니다. 당신들 촉으로 언제쯤이면 이 윤석열이가 더 이상 힘을 과시하는 김건희가 또 이제 윤석열 머리 위에서 이렇게 국정을 공당하는 일이 어느 정도 저항에 부딪히는 그 시점이 언제라고 보느냐. 대부분 100이면 100 다 12월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측이 사실 터무니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뭘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러한 어떤 국제적 정세를 좀 이렇게 살펴보고 뭐 흔히만한 때려 맞추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아무리 AI 곡설이라도 너무 도사티크네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중국이 대만에 침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일 동맹이 되게 뭐 경건해져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얘기였고 그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바람에 한미일 동맹에서 일을 왜 넣느냐. 빼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거를 시나리오로 삼아가지고 비상계염료를 선포하겠다는 게 이제 그들의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하지만 이 땅의 기운은 탄핵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사님의 결론은 어쨌든지 간에 윤석열을 빨리 끝내야 그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안 생긴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는군요. 그런데 이분은 미리 봤답니다. 자기가 영행, 영적인 눈으로 본 것을 이야기해준다고 하는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추운 겨울에 감옥에 갇히는 현상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영행으로 본 것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와 그의 여자가 겨울에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나나라를 바로잡기를 시작합니다. 25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사악한 자들이 일본과 한국의 남쪽 먼 바다에 아주 큰 폭탄을 토하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지축의 변화라고 하는 지각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땅의 설족이 융기하고 동쪽과 남쪽이 수상됩니다. 그대들이 들으면 나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나마 그대들이 많이 깨어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악행을 깊이 파워들었기에 나의 글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이 글을 씁니다. 그대들은 현실에 집중되어 아직 논과 혼의 의미에 대하여 잘 모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 씨가 아마 이재명 대표는 말하는 것 같아요.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대지진이 온다. 일본 쪽에서. 지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7월에서 9월 사이에 일본과 한국의 남쪽 먼 바다에서 인간이 아닌 사악한 자들로 입소 지축의 변화가 온다. 지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진이 올지 안 올지는 그때 가보면 알겠죠. 사실 지진의 위험성은 생존합니다. 쌀전입니다. 뻥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이 귀에 솔깃합니다. 네. 끝으로 이 땡땡 도사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못 믿을 것 같아서 앞자가 백자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조상 귀신 관계에 대해서도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김건희의 모친은 최훈순이죠. 김건희는 김의 조상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최의 조상주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최훈순의 조상이 일본과 아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해봅니다. 조상의 관계입니다. 즉 귀의 관계이지요. 김의 모은은 최입니다. 김은 김의 조상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최의 조상주를 받았지요. 최의 조상은 일본과 아주 연관이 있는데 그 일본의 야욕을 수백 년 동안 꺾어왔던 이 씨와 원한 관계입니다. 이 땅에서 일본과 가장 연관된 조상의 씨는 최 씨인데 그들의 핍박으로 이 씨 조상주를 타고 난 이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보아모의 성씨와 또 그 위에 보아모의 성씨 또 그 위에 성씨 이렇게 알아가서 나오는 겁니다. 그대들은 나의 마지막 말을 잘 명심하길 바랍니다. 최진수의과 김 씨의 모친 최 씨와 또 그들과 어우러진 주술사, 법사들의 관계 그것을 파헤치지 못할 것이지만 그것을 알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그는 주술과 관련된 사악한 그들의 만행을 막으려는 이 땅의 아주 작은 도사가 전해드리는 글이었습니다. 그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특정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저도 최 씨인데 이거 진짜. 네. 일본의 야욕이 대륙 진출이잖아요. 오랫동안 한국을 교두부 삼아서 중국까지 진출하는 게 굉장히 꿈이었고 항상 한국이 그걸 저지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 조선의 왕은 이시 가문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한 관계가 있다. 하긴 이순신 장군도 있습니까? 네. 그러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백등도사하고 저희 취재팀이 현재 연결돼서 계속해서 취재 중에 있는데요. 다음 주에 더 놀라운 얘기를 해볼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재명 대표님의 그 치푸라기 인형에다가 그걸 해놨다는 게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만행이잖아요. 이런 주술적 부속은 이건 진짜 이 백해무익하고요. 이거는 정말 엄단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사악한 주술형인은 차단할 방법은 없는지 싶네요. 아니 그런데 화가 나는 거는 이런 김건희한테 말하자면 면접을 주면서 축복해준 이 목사들 정신나간 목사들 야 진짜 너희들은 용서할 수가 없다. 주님이 너희들을 예쁘게 봐줄 수 있을 것 같니? 심판받을 날이 다가올 거야?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장설전은 썰을 푸는 시간입니다. 현재 제보자의 제보 내용은 본인의 주장도 하고요. 아직 진실로 팩트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 그가 용산에 오방신을 설치하는 것에 깊숙게 관여되어 있다면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끝! 그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입건과 카르테를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섬유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